일본 아오모리연에서 37년 만에 283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으로 철도, 항공이 운행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일본 동해 방면에 최근 며칠 동안 폭설이 내려 미가타연 일부 지역의 누적 적설량이 2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적 적설량은 미가타연 스난마치가 1M89cm, 나가노연 노자와온셋무라가 1M58cm 등입니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한파와 겨울형 기압배치의 영향으로 일본 동해 방면에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이 예년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헤이룽장성은 영하 48도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지역도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 북부 등 태평양 연안 북서부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쳤으며, 미국 시애틀의 최저기온은 영하 6.7도로 7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북서부지역의 폭설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는 항공대란도 빚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작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월 14일에 제주 도강진 이후부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진 발생 직후 참돔 2만여 마리가 잡히는 이례적 현상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진을 미리 감지한 어류들이 이상 움직임을 보였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직전 제주 하늘에 양떼같은 구름이 보여 지진은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12월부터 백두산 근처에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20억 톤의 물이 고여 있고,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피해는 물론 대웅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20억 톤의 천지 호수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0만 명이 백두산 폭발로 인한 질식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함경도 등 반경 약 100km 내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산재의 염소나 황 등의 성분으로 농지의 산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물도 오염돼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백두산 근처의 지진으로는 2021년 9월 24일에 길링성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